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연대 팀장님, 오는 26일이죠. 스페인에서 MWC 2024가 개막이 되는데요. 관전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네, CES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행사인 MWC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2월에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기기 박람회죠. 최근 모바일 관련된 최신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 발전 현황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라든지 AI,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주요 메인 테마로 선정이 됐습니다. 확장 현실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5G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생성형 AI,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리고 2년 내 세계 150억 개의 사물인터넷 기기가 서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솔루션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커넥티드 산업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가 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커넥티드카 성장 관련된 세미나 그리고 핀테크 사기가 앞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핀테크 사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보 보완에 대한 이슈들도 꾸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보 보완 관련 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초연결 사회의 명함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조명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MWC 관련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는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네트워크, 그리고 5G 인프라 관련 주가 가장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5G, 그리고 6G로 연결된 사회인 만큼 인프라 관련 주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관련 종목군들을 이번 MW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WC 관련 주로는 소형주인 SNET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사물인터넷 관련 주로 분류가 됩니다. ICT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센터 운영 서비스업을 영유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 다양한 신사업을 아우르는 ICT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를 비롯한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소형주지만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기존 고객 대상으로 수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법인 투자 등에 대한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주식 배당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꾸준하게 표명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미국의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사업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죠. 에스넷 그룹의 관계사인 구더스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엔터프라이즈 AI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들,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 중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하락을 겪었어요. 2022년 고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하향하는 추세였는데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벗겨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로도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담 없는 위치라고 보고요. 현재 주가 4,925원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 목표가는 5,500원 직전 고점까지 한번 노려보고요. 손절가는 4,6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WC와 관련해서 관심점으로 SNET 알아봤고요. AI와 클라우드 등 신사 확대하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장기전과 그리고 중동 지역 내에서의 내전들, 그리고 더불어서 북한에서의 어떤 외교적 위협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흔히 말하는 댓글 부대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정원을 비롯해서 각국 정보기관에서는 이러한 어떤 언론에 대한 부분들의 통제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언론을 비롯해서 온라인상의 보안과 그리고 방산 관련 부분이라면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의 방산 부분들, 시장들도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역할이 없다라고 지목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과거 미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에 있는 주요 기관들, 즉 안보 기관들에 대한 협력성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특히 나토라든가 유엔과 같은 주요 기관들의 역량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역량이 굉장히 위축이 됐었다라는 지적이 많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재무장에 대한 혁신 주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회를 포착을 하게 되면서 해외 수출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각국 기업들의 수출뿐만이 아닙니다. 자국 내에서, 즉 우리나라에 바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해외 수출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 체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탈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방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자금 조달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문을 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오늘 북한 대표단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하원을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방문한 것에 더불어서 경제적 제재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활성화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진행이 될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 관련된 부분들에서 또 이목을 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월 8일 건군절에서도 한국은 최대의 적대 국가 1순위다라고 지목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군에 대한 수출 부분들도 한번 보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세계 방산 4위로 올라설 준비를 하자라고 강력하게 현 정부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수출인 은행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방산 무기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들이 활성화되면서 수주 부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수출인 은행에 대한 자본 자체가 15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좋은 계약을 따놓고도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박진희 의원이 기존 15조에서 50조까지 상행하는 의안들을 제출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들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 발목 즉 30조 경우의 방산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에 따라서 사실상 방산주들은 최종적인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산 수출은 전 세계에서 약 9위 정도 됩니다. 시장 점유율은 2.4%밖에 되지 않지만 현재 1위와 2위, 3위를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사실상 1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4위 내에서의 진입권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주 지증학적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심도 좀 알아볼까요? 저는 가장 눈에 드는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S&T 모티브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총기 명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이번 지난 8일에 있었던 세계방상 전시회도 참전을 해서 중동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로써 K-13 기관총, 그리고 120mm 비격박격포 등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군에서도 자주 활용하고 있는 비격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병들이 운영하던 박격포에 대비했을 때는 안정성, 그리고 자동사격장치 등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수출보다도 국군의 재무장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S&T 모티브가 지난 2023년까지도 방산 수출에 대한 물량보다는 사실상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장비 관련으로써 실적들이 좀 더 견인됐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혼풍을 부는 소식이라면 이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우수 공급 업체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전방 수요를 같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년 로드맵 안에 있는 석세스 2030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증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반도체 장비 소재 부분들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와 함께 S&T 모티브의 실적들을 견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 권총 관련 수계로 급등을 했지만 실질적인 수의 물량들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물이 과감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연중 5만 4천원까지 한 번 더 높여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3만 8천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관심주는 오늘 방사안전 중에서 S&T 모티브 선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4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